야야야, 너희들 어제도 동참 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어? 호주야. 야야, 병림아. 저기 난 알지? 난 거기 가면 죽어. 병림아, 내가 해줄게. 진짜 인성아? 너무 고마워, 진짜. 빨리 가자. 지금? 벌써? 야, 인성아. 나 각 잡고 반성하고 있다고 잘 좀 말해줘. 잘 말해줘. 뭘 자꾸 반성하고 있어? 각 잡고.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경림 씨를 포기하라 이건가? 네. 경림이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경림이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. 형. 좋아. 그럼 조건이 있다. 뭐죠 그게? 만약 날 쓰러뜨린다면 경림 씨를 너한테 양보하지. 뭐 자기 여자도 하나 지키지 못한 놈한테 여자를 맡길 수는 없지. 좋아요. 그렇게 하죠. 좋아. 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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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. 대신 경림 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선 표 눈물 나올 줄 알아.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쪽발리게. 아 지금 쪽발리잖아요. 아 이거 왜 이렇게.